자 재우는 통 문장이네요. 시간 앞서서 바로 했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시작. I'm rain. 자기 이름 얘기하고 있고요. rain이란 대답 듣고 싶어? 영어로 표현하면 who? who is it? is? you. 아 그렇구나. you 하고 is 하고 같이 쓰나봐요. you n이야. you is이야. you are야. who are you? 넌 누구니? who are you?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했더니 제사비? I'm rain. who are you? I'm rain. 계속해서. a lot of people now. a lot of people now. my name and face. okay. let me do it all. 그런데 내 스토리 몇 년 전에 아무도 내가 봤을 때 왜냐면 내가 잊지 않았다 계속해서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오케이, 얘 지우고 우리 발로 뭐 쓸까?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지우고 뭐 쓸까? Because I wasn't famous 오케이, 그러면 이거 Because I wasn't famou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렇죠, 그럼 우리만 질문 왜 넌 연습하고 또 연습했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어우, 선생님이 전번에 얘기한다고 잘 알고 있네요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했더니 Because I Because I wasn't famous I practiced and practiced 오케이, 누가 다 나는 연습하고 연습했다고 우리 누가다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How does she tease? Very good, 계속해서 Now I'm a big sta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너 뭔데? 영어 표현? What do you do? 응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근데 그거 말고 근데 그거 말고 선생님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생각하라 했죠 네 그러니까 넌 이제 뭐가 됐니? What are you now?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now? 했더니 Now I'm a big sta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ut I don't care 오케이 오케이 이 뒤에다가 이런 말을 넣는다면 데스타 된 것 데스타 이제 내가 데스타인 것을 시켜쓰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해볼까? 뭐 Hi I'm a big star 넌 뭐 써야 될 것 같은데? 응 배우는데 전문에 배우는데? 내가 데스타다 I'm a big star 내가 데스타라는 것 내가 데스타라는 것 내가 데스타라는 것 지난 시간에 했는 거 기억 못 하고 있네요 뭐 한 대시야 이거 뭐? 그래서 뭐 초사님이 별명 지어줬는데 이 대포고 겁만 드는데 좀 들어봐요 누가 다해서 다짜 떼버리고 겁만 드는 대수를 보고 뭐라 그래? 무슨 사라 그래? 접속사 누가 다해서 다짜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렸네 접속사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면 뭐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드라마 빅스탈 몇 녀석 가지 질문 중에 뭐뭐 그러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누가 내가 뭐다 신경쓰지 네 좋아요 감자 놀라고 계속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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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you doing today? What are you doing today, 애터리?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OK, 지원이 오늘은 1 대 1 할 시간이 없고, 다음 시간에 내가 한꺼번에 할게요. 21, 22. OK, 수고했습니다. 수기 시험은 다 받았어요. 저요? 어? 아니, 너도 끝났어. 수고했어요. 안녕히 들어가세요.